강력하게 온 요요를 잠재우려 이틀 동안 유산소를 늘리고 초콜릿을 끊었다. 집중력이 낮아 한가지 운동만 오래 못하는데 여러 운동을 썩고 훈련하는 게 재미더라. 특히 이 운동은 처음 할 때 발이 계속 꼬였는데 이제 순발력과 진행이 약간 올라간 것 같다. 잠깐만 NG 자 이제 같이 좀 하자. 방구석에서 맨날 혼자 하니까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다. 님들 좀 이 운동으로 해보고 싶다.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 인스타 롱벅스로 메시지 보내십시오.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핫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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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급하게 진살이라 그러는지 급하게 빠졌다. 퍽 프론트레버로 올라가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붙은 것 같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엉덩이를 낮추고 다리를 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. 다리를 펴면 모든 근육이 다 풀리는 느낌이다. 백레버는 발 떼는 게 안 돼 박스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을 뗀다. 그런데 여기서 뒤로 다리를 쫙 펴고 버티는 게 가능한 거가 아이씨 돌려라 뭐 안 돼 그러고 인마 아이씨 돌려라 뭐 안 돼 그러고 인마 둘이 data 야막 아시 Oculus 아 인마 네네네네 맨 스탠드 장면 오 불 FS 하 투 주문 들 으 섹 breat 야 조금